3번 홀까지 계속해서 팽팽하게 승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안소연 선수의 티샷입니다. 샷! 샷! 힘에 못 이겨서 공이 다... 안소연 좋죠? 나이스 샷! 내가 힘을 빼니까... 오! 많이 나갔다. 샷! 나 좀 이제 어떻게 거리 내기할래? 자신감이 붙었어요. 프로 선수들도 힘을 빼자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팩 순간에 스피드가 빨라져요, 힘을 빼면. 와! 이소미! 걸렸다, 걸렸다. 거리 내기하자 그랬어요. 오! 비슷한데요? 거의 똑같이 나갔죠? 네가 맞기다. 네가 맞기다. 네가 맞기다. 네, 언니 바로 꼬리 내기고. 어떻게 아직 남아가... 저 18월에 한 번밖에 못해요. 어떻게 덤벼. 네. 오! 두 선수 멋진 티샷을 보여줬습니다. 안소연 선수가 이소민 선수의 자존심을 살짝 건들었어요. 이어서 지한솔의 티샷. 아, 오른쪽으로 밀리죠? 아, 이제... 여기는... 오! 아우로 바운스에요, 오른쪽은. 그렇죠. 강하게 칠려고 했어요. 잠깐만. 아니야, 저기 괜찮아. 사랑을 나눠요. 아, 오늘은 지한솔 선수의 실수가 조금 있는데요. 어떻게 세이야 보여줘. 마지막 이세이 선수의 티샷. 굿샷! 굿샷! 아, 이것도 많이 나왔겠다. 자, 이세이. 오, 이에 멀리 갔네요. 오, 좋습니다. 와, 오늘 힘 빼야겠다. 자, 지한솔 선수는 세 번째 샷을 하겠습니다. 굿샷! 자, 이번에는 좋죠? 네, 페어웨이로 잘 보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맛수티는 안소연 선수에게 달려있네요. 330m 팝 홀이죠? 요 T샷 평지이고요. 세컨샷도 약간 평지샷인데요. 이게 문제는 세컨샷이에요. 그러면 안소연 선수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는데요. 왼쪽 뒤에 홀이 놓여 있습니다. 네, 지한솔 선수 T샷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파만 할게요. 파만 한 저거 농담일까. 그렇지? 깜빡 썩을 뻔했네? 파래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집어넣어야지 파주요. 어, 약간 미끄러지네. 어, 근데 핀 빨려. 네 번째 샷! 지한솔! 네, 좋습니다. 안소연 선수도 이렇게 쳐야 됩니다. 저거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갔어? 아, 맞아요. 오른쪽이 높은 높아요. 네, 아까워요. 여러분 핀 빼셔야 됩니다. 네, 안소연 선수의 내기할래기 멘트에 같은 팀이지만 지한솔 선수가 강하게 떼려고 하다가 아우로 방아스가 났습니다. 두 번째 샷! 다 살짝 컨트롤을 해줬는데. 오, 나이스 샷! 네, 괜찮습니다. 이 펫이 더 나아요. 약간의 오르마 펫이거든요. 좋아, 좋아. 아주 미만직스러워. 혹시 이만큼? 네. 아냐? 저기에서 이렇게.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요. 앞바람 살짝 있잖아요. 바람이 그냥 슬라이스 바람 같은데. 그렇죠. 저 피칭풀 다 칠게요. 그냥 다, 다. 좀 세게 칠게요. 꽉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소미 선수의 두 번째 샷. 피칭 회지로 공략합니다. 가! 더 가! 더 가라고! 자, 이소미! 오, 나이스 샷! 네. 멋지네요. 와, 정말 완벽한 샷인데요? 기가 막혀요. 살짝 백스핀, 훌컷 앞에서 백스핀 먹은 것 같아.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훌컷 앞에 이렇게 갔다가 백스핀. 기가 막힌데? 아, 백스핀. 아, 백스핀. 이세희. 어우, 굿샷. 어우, 굿샷. 아, 잠시만.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아, 들러 가. 이세희 선수의 킹 뒷쪽. 아, 좀 멀리 갔네요. 그리고 경사 따라 조금 옆으로 흘렀습니다. 아, 굿샷. 굿샷. 하지만 이소미 선수가 워낙 잘 붙였죠. 좋았어. 좋았어. 이소미 선수의 두 번째 샷 장면인데요. 이소미 선수가 아주 그 샷감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와, 정말 완벽하게 붙였고요. 아까 그 2번 홀에서도 서드샷 딱 붙이지 않았습니까? 나 해야 돼, 근데? 아, 해야죠. 아니, 연습 박셔야죠. 나 해야 돼. 어, 너 언니. 언니. 해야 돼, 좀. 너가 막아줘야 솜이 저게 되게 그게 없어. 언니, 그래도 저건 좀. 전혀 어슬거리인데, 저건. 발 두 개인데, 이거. 너 꽤 좋은 거야, 그럼. 지나갈게. 일단은. 일단 언니 넣을 거니까. 지금 저 포스는 약간 오르막이에요. 왼쪽이 높아요. 감사합니다. 멋져 보러. 감사합니다. 정확히 봤지? 네. 먼저 버디 시도하는 이세희. 오, 좋네요.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이야, 이거 생각지 않았던 버디가 나오네요. 아니, 이소미 선수가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잘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잘했어, 잘했어. 원래 대본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각본 없는 드라마로. 우리 두 타로 해 주면 안 돼요. 저희 보너스 지시면 안 돼요. 나는 오히려 여기. 왼쪽? 그럼 나 그냥 가운데 볼게. 네, 가운데 보고 질러버려. 내가 알아서 칠게. 질러버려. 언니, 왜 이렇게 열심히 나이를 봐요, 무섭게. 지기 싫다는 거죠. 이길 거면 완벽하게 이길 거면. 왜냐하면 안소연 선수 퍼팅감이 좋은 거예요. 좋죠. 지금은 약간의 오르막이고. 가운데 보고 약간 강하게 때리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퍼트예요. 안소연 이걸 해냅니다. 또 넣어요. 와, 오늘 정말 대단한데요. 예스. 와. 예스. 와. 와. 왔다. 다시 무승부를 만듭니다. 멋진 버디를 기록한 두 팀. 20점 획득. 네, 오늘 144m 파3홀인데요. 오늘 홀에 지금 오른쪽 앞쪽에 있고요. 이 홀은 약간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홀이거든요, 항상. 클럽 선택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두 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소연 선수가 오늘 4몰매치에서는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먼저 티샷을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좋은 샷을 보여주고 있죠. 아, 약간 미끌렸어. 헷갈렸어. 아, 이번에는. 이거는 오른쪽으로 올라가지 못했죠. 손 썼어. 괜찮아요. 저에게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미끌렸지, 조금. 네. 이세미 파이팅. 예스. 파이팅. 예스. 파이팅. 예스. 이세미 선수가 아예 셧이 굉장히 좋은데 계속 안소연 선수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데요. 이세미의 티샷입니다. 잘 들어갔죠?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 우와. 계속해서 완벽하게 붙이고 있거든요. 이세미 선수가 오늘 완벽한 샷인데 상대방이 꼭 막아주기 때문에. 오늘은 운이 없는 이세미 선수의 멋진 샷들이에요. 네. 세게 틀려고 하니까. 지한솔 선수 이제 몸이 풀릴 때가 됐죠.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갑니다. 레츠고. 가자. 8번 아이언 티샷.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자, 이게. 오, 이것도 짧아요. 네. 이리 와. 쪼잉쪼잉 한번 해줘. 쪼잉쪼잉. 그래도 오늘은 지하솔에서 한편에 안소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경기를 잘 이끌어온 겁니다. 아니, 너무 부드럽게 안 쳐도 돼요. 네. 오늘 나는 블랙. 블랙. 이세미 선수가 딱 붙여놨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게 안 쳤어. 네.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퍼팅 많이 보여줬던 이세희 선수인데요. 티샷. 티샷. 근데 너네 둘이 잘 치면 의미가 없다니까. 오,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오, 끝. 잘했어. 끝, 끝. 네, 뭐 한판 티면 전략대로 가고 있죠. 아, 네. 내가 넌 좀. 아, 나는 언니가 먼저 넣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근데 넣었어, 내가 잘 붙였어. 네. 오늘 아이언 샷이 정말 은퇴인데요. 거의 뭐 딱 붙였죠. 계속 끌었습니다. 아이언 샷이. 한편으로는 한판 팀이 오늘 더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울 정도인데요. 저 정도의 시작감으로 지금 앞서지 못한다는 게 오늘의 승부가 앞서지 못하는 게 참 운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안소현 선수의 어프로치 샷. 23메가 정도 남았고요. 안소현의 칩샷은 어떨지요? 두 번째 샷. 58도 웨지죠. 아, 이거 짧아요. 아, 스피니. 팝팝.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거리는 못해도 파는 해야지. 이번에는 지한솔. 지한솔 선수는 굴리겠죠? 50도 웨지예요. 오른발 쪽에 놓고 굴립니다. 스핀이 먹으면 안 된대요. 스핀이 먹으면 안 된대요. 이것도 짧아요. 이게 다 약간의 오르막이었거든요. 걸음. 얘 때문에. 언니, 제가 오케이 드릴게요, 이거 넣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4번 홀에서 이세희 선수가 멋진 퍼트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던 퍼트였죠. 긴 퍼트였고요. 이것도 좀 거리가 있어요. 왼쪽이 높아요. 버디 퍼트. 이세희.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와, 연속 멋진 버디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이소미 선수의, 이세희 선수의 바람대로 됐는데요. 소미야, 소미야. 뭐 의미가 없어요. 네, 소미야. 제가 오케이 드릴게요. 안전하니까 여기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4번 매치는 지금 저런 겁니다. 이소미 선수 때문에 이세희 선수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계속 이소미 선수가 굳히고 이세희 선수가 먼 거리 퍼트를 넣어주는데요. 도대체 다른 홀에서 각자가 좀 좋은 샷이 나오고 퍼트가 나오면 되는데 한 홀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 기선 제압에 성공한 한판 팀. 30점 획득. 30점 획득. 아하. 아하. 이런 느낌 처음이야. 어제 시합하면서 오늘까지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근데 자꾸 미안한데 왜 자꾸 동시에 버디를 하는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심리가 무조건 5m에서 두려워서 버디를 쳐야 된다 하면은 한 명은 지르고 한 명은 나 지를까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무조건 붙여서 버디를 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언니가 질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말했죠. 언니가 버디를 쳐준 게 나는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깝지 않아. 아휴. 나는 한 홀 이긴 거에 대해서 만족만 하지 아깝다 생각하지 않아. 알았어. 완전 멋있었어. 완전. 니 멘트가 더 멋있었어. 그래요? 이거 얼마 만에 오너야? 이세희. 얼마만에 오너야? 이세희. 이세희. 흐름 좋아. 흐름 좋아. 드디어 앞서나가는 한판팀. 이 기분 그대로 풀샷을 날리고. 풀샷. 또 한 번 버디 사냥에 나서는데. 더 이상 양보는 없다. 승부수를 띄우는 맞숙팀. 반격에 나선다. 근데 우리 점점 약간. 비가 살고 있어. 비가 살고 있어. 팀웍이 점점 맞아가는 것 같아요. 버디를 침으로써 이제 우리가 흐름이 딱 바뀌었거든. 사실 우리가 어제 버디가 별로 없었잖아요. 분위기를 낚아챘어 우리가. 맞아 맞아. 이제부터 흐름만 타면 돼. 피니치도 완벽하네. 네 선수 모두 티샷을 맞췄습니다. 네. 짧은 파포홀이죠. 내리막이 188m홀인데요. 세컨샷 굉장히 중요합니다. 웻주를 공략하기 때문에 아주 버디를 해야 되고요. 볼의 위치는 왼쪽 앞쪽입니다. 먼저 안소현 선수는 60m 남아있습니다. 네. 54도 웻주를 쓰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내리막이에요. 앞쪽 떨어뜨려야지만 오르막 코스를 맞게 됩니다. 안소현의 두 번째 샷. 스탑. 많이. 네. 지나쳤네요. 나 빼. 네. 나 빼. 그래도 어디 기회고요. 오늘 사정거리. 자. 이제는 또 이송이 선수가 어떤 샷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오늘 잘 붙이는 샷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송이의 두 번째 샷. 53m, 58도 웻지입니다. 자. 높게 떴는데. 오. 또 갖다 붙여요. 네. 방향이 정말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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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주 기본적인 지금 포볼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생각보다 캐리가 좀 적게 따라서 그렇지. 넌 계산이나 이런 건 잘했어. 한 선수가 잘하면 다음 선수가 바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나 그냥 넣으려고 칠게. 언니는 오늘 다 넣어버려. 넣으려고 칠게. 이 홀의 나의 목표는 한솔이 퍼터 안 하게 해 주기. 안소현 선수. 오늘 좋은 퍼트로 계속 잘 따라 가지고 있는데요. 안소현 선수의 퍼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쉬운 퍼트 아니에요. 안소현의 버디 퍼트. 됐다. 안소현 또 성공합니다. 또 들어가요. 됐다. 지금 깜짝 놀랐죠, 이소민 선수. 아니 이소민 선수가 붙여만 놓으면 안소현 선수가 꼭 저렇게 막아버려요. 됐다. 오늘 계속 흐름이 비슷한데요. 그렇죠. 내가 뭐라 그랬어. 나 넣어 퍼트 안 하게 해 준다니까. 많이 안 봐도 돼, 많이 안 봐도 돼. 너무 멋진데요. 오늘 역대 맞수 한 판 중에 정말 선수들이 퍼팅을 가장 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측 보기는 해야 되죠. 네, 보기는 봐야 돼요. 확실하게 보기는 봐야 돼요. 야, 너 제대로 비행기 탔다. 떴다 넣다 비행기. 오, 너무 신나요. 지연솔 선수 즐거워 보입니다. 할 수 있다. 들어갈 것 같아. 다시 한 번 멋진 퍼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세이의 버디 퍼트. 자, 이번에 또 이세이 선수가 한번 해 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이세이. 들어간 거야. 또 해주네요. 이야, 세월 연속이에요. 맞수 한 판에서 이렇게 버디쇼가 펼쳐지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봤어, 언니? 봤어, 봤어. 와, 저 오늘 소름이 여러 번 돋는데요.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경쟁이지만 지금 뭐 서로 버디를 계속하니까 좀처럼 승부가 날지 않습니다. 그림 같은 버디를 기록한 두 팀. 아슬아슬한 승부가 계속됩니다. Credit. 뭐지?